사실 그건 있어요. 여러분 이게 현장에 진짜 학생들이 쫙 다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런 진짜 고차원적인 개그를 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심지어는 연필을 막 집어던져요. 이렇게 너무 짜증내. 그러면 제가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. 쟤네들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. 위축이 되면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못해요.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. 범접할 수 없는 하이 퀄리티의 고차원적인 이런 멘트 드립을 날렸을 때 설령 아주 많은 다수가 뭐야 너무 짜증나 이래도 그중에도 한 명이 또 빵 터질 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소수이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멈출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멈출 수가 없고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.